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. 자기 혼자서라도. 애가 혼자 어딜 가? 어? 내 집니다. 미안. 아 미안 미안. 우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아 저게 뭐야 진짜. 수환아 너 여기 꼼짝 말고 잠깐 있어? 아 못 없어. 나가 올라가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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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안 돼요.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? 우리가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 바로. 지금 몇 호칸? 숨가고 가. 왜 이리 와.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자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자신들 말이야. 자신들 말이야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자신들 말이야. 지금 몇 호칸이 다 죽은 besluten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